그 여자 얘기한다 나딘 와 저쪽에 벌써 얘네들 진짜 엄청나게 왔어요 와 이런 나무 이거 롤러포스터 타이콘 할 때 만들었던 건데 바오밤 나무 같은 거 못 올라가네 올라갈 수 있는 길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여기다 거기 맞다고요? 여기가 아니야? 여기가 맞는 거 같은데 여기가 맞는 거 같은데 여기가 맞잖아요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절로 내려왔지 여기가 맞다고요 여기가 맞다고요 자기들이 길치면서 아주 그냥 다 알지 여기 길 딱 맞는구먼 지금 여기 딱 맞았는데 이거 뭐 로딩 이제 그만하는 지점이죠 여기가 음 진정하세요 진정하십시오 이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차 가라고 여기 딱 만들어 놓은 길 보이시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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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다 멀리서 봐야 되는구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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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기 도시가 있네 대만 보면 놀래 대만 보면 놀래 아 어 썰리반 뭔가 나랑 캐스트 떴어 나랑 이제 인연이 더 돼 가는 거겠죠 호감도 올라가네 썰리반 루트로 갈까 그 루트로 갈까 그 루트로 갈까 흐흐흐 흐흐 없네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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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을 지켜내면 내가 내가 자신을 지켜내면 흐흐 나도 와 좋다 흐흐흫 이런 길을 잘도 찾아서 가네 가다 막히면 어떡하나 어 탑 위에 가야 된다고? 네 아 저기에 왠지 잠깐만 보물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어 자, 타임 올라가 봐야지 올라가 봐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나 좋았어 좋아요 좋습니다 어어어어 야 여기서 딱 이제 기가 막히죠 아하 저기 있다 저 탑으로 이제 저쪽에도 탑이 또 있는데 자 갑시다 토이치 어 어 뭐야 이게 와 이게 말이 되는거야 진짜 와 어이가 없네 진짜 참 나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어 와 저런 높이에서 죽는구나 아 저 정도 고작 저 정도인데 고작 저 정도인데 고작 저 정도인데 죽었어? 아 진짜 아 미안해요 네 죄송합니다 와 진짜 아 고작 저 정도에서 죽었단 말이야 내가 아까 전에 그 전륙에서 살아나온 사람인데 아 보통 죽는 높이예요? 아 하긴 실자라면 죽는 높이죠 아 여기다 집단집 깔아놓지 오케이 우린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풍경보다 죽었어요 보물은 아까 먹은 걸로 칠걸요? 네 그건 먹어졌어요 이미 아 그건 한번 먹으면 죽어도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네 동전 먹은 거 저장돼요 형 머리 점점 벗겨지고 있어 판 시딜 먹어야겠다 자 갑시다 오 한꺼번에 딱 오 오 조심조심 조심조심 떨어지지 않게 오오 그렇지 여기도 리드 세랑님 고맙습니다 여기로 올라가야 되니까 어 어 어 이것도 또 다른 해적의 인장인거죠 얘네 똑똑하게 무작위 똑똑해 이런 문장만 더 다 안다 외국어 공부하는 것보다 힘들텐데 여기 일단 올라가야 될까요 올라가지려나 어 일로 올라갈 수 있나 그렇지 그렇지 오우 도망가 너 잡을 데 있나 아 없어 여기는 뭐 끝까지 올라가는게 아닌가 본데 그죠 저 베스트 비제이라서 본방 인허스가 많은게 아니라 대상 받아서 본방 인허스가 4천명까지 들어오는거죠 됐어 됐어 다 왔다 오이씨 올라갑니다 하늘 좋다 아 요즘 이런 파란 하늘은 정말 현실에서도 잘 못보는건데 팅 웅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어오 bone 오우야 아우야다 군사람 아유 진짜 이거 어디 끌고 가야되나봐 여긴가? 그렇지 여긴가 보다 그렇지 좋아 어이치 이걸 이렇게 언제 내려요 어떻게 뭐야? 뭐야? , 올라오올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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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올라가올라, promises 올라가라고 올라가라고 야 올라가라고 왜, 간 보지 말고 그래차 올라가 올라가올라가 아이우씨 몰라 화이네더 아우 아까 의심탄 잘 뿌렸었어야하는데 야에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어우차 또 온다 또 온다 어어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스루탄 스루탄 후차! 스루탄! 어 위에 있으니까 좀 타나구만 야야야 아 쟤네들 진짜 메이저리그 투수야? 겁나 숨 재구력 개쩔어 너네넛! 너네넛! 어 됐다 세발 남았는데 와 어 세발 남아서 이거 못 깨나 싶었네 이방 창모드 하면 원래 꺼지나요? 아 그럴리는 없을텐데 잘 모르겠네 어허 총알 수거 좀 하고 와야죠 적들의 총알을 많이 남겨줘서 야 노노노노노내려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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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 총알 수거 이런 차로 타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거 와우 이런 차 타고 가면 훨씬 안전할 것 같은데 총 좋구요 총 이걸 바꿀까 권총? 권총 이거 좋아보이는데 아 연료비가 많이 들어서요 아 다리 부서진다고요? 제일 놀던가 일로 올걸요 아마 설마 또 이 다리도 일회용 다리는 아니겠지 이제 튼튼하다 폴스포 사셨으면 이 게임은 필수로 사셔야죠 이 게임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 게임이랑 용가가치랑 되게 용가가치 리메이크랑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게임은 일단 완전 두 성공인 것 같아요 용가가치 리메이크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야쿠자가 되가지고 그 소녀를 보호하는 게임인데 그냥은 안될 것 같고 자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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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판이라고요? 리메이크 아니었어요? 그래픽도 좋아진 것 같던데 막 이것저것 잠깐만 기다려요 나 혼자 일 다해 아 저거 딱 봐도 일회용 다리다 저거 한 번 쓰면 못쓰는 다리야 저거 이 게임을 오래 해본 결과 저런 다리는 한 번쓰면 못쓰는 다리입니다 이게 다는 조화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꼭 다른 팀의 일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구원도 좋겠고 나는 매우 대단하며 아이씨 오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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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야야야야야야야 어! 야야야 안 맞았어 x2 안 맞았어 x3 야 이거 진짜 잘하면 야야야 안전벨트 안전벨트 아아아아아 안 돼 x3 야 안전벨트 안전벨트 이러니까 안전벨트 전 전벨트라는 겁니다 이거 이거 안전벨트라 왜에에에에에에 허헿 아우 안전벨트라 왜에에에에 아, 뭐야 안 올라가죠 이거 야, 쪘나 야, 이것도 돼? 이렇게 90도로도 돼요? 어, 이제 잘 잡고 있는 거 봐 어, 나무 뽑히는 줄 알았네 와, 대단하다, 진짜 어어, 미안, 미안 또 풀어줘야 돼, 또 됐습니다 기종이 뭐죠? 찌푼 거 같은데, 그냥 야, 이거 딱 봐도 일회용이야 어어, 야, 이거 애시당초부터 일회용이었네 야, 이거 잘 들어간다, 진짜 다음에 차 살 때 사륜 무등 사십시오 이런 걸 대비해서 여기서도 또 뭔가 보물을 못 찾고 또 지도를 찾는 건가? 흠, 그쪽으로도 못 들어가고 이러면 못 들어가고 입구가 막혔으니까 또 어딘가로 뛰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길이 보이진 않고 이 옆쪽 옆쪽도 안 되고 어, 이제 한 반 정도 한 것 같아요? 와... 화질 좋은 것 같은데? 화질 좋지 않아요? 아, 23장까지라고 다 안 됐어요? 와, 진짜 대박이다, 그러면 대체 얼만큼 있는 거야? 어 어, 뭐 있다 둘, 셋! 막혔어 여긴 아니에요 어 아, 아, 그렇지 자, 이거를, 이거를 저쪽에다가 조심해 그렇지, 아 건물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못 하나봐요 다 부숴 저기 좀 도와줄래? 나만 지금 굉장히 노예 12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난 뭔가 불임당하고 있는 느낌이야 굉장히 부려먹고 있어 너무 좋아요 여기 우이치 다행히,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 다행이네요 여기 아직 서열 정리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다 이래야 돼 크다 이번엔 뭐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보물 껀덕지라도 나올 것 같은데 오 여기도 또 착한 도독상 다 해적들이죠 해적들의 보물이 한꺼번에 다 생겨져 있는가 도둑 아, 도둑지 마 아, 또 지도야 지도를 지나왔더니 또 지도야 이번엔 또 어디야? 남극이라도 가나? 아유 또 누가 지나갔구나 아유 진짜 아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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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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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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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탄복 진짜 아 너무하네 진짜 차분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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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서 숨겨 위에서 그렇지 위에서 뭐야? 됐어 차분하게 차분하게 한 명씩 보고 좋구요 그렇지 이거야 이거야 오우 됐다 됐죠? 가서 좀 정리 좀 하고 수류탄이랑 AK 네 유탄 발사기 좋긴 한데 저 탄수가 적으니까 좀 편한 걸로 갑시다 뭐야? 뭔데? 뭔데? 형 뭐야? 뭔데? 뭐야? 음 탑이 저렇게 맞네 네 음 어 천칭 자리 말야 아까 그것도 천칭 자리였죠 그중 어 천칭 자리 말야 아까 그것도 천칭 자리였죠 그중 아이고... 세계지도 만드는 게 이 게임의 목적인가요? 글쎄요... 하나 찍자 그냥 형 혼자가 다 죽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어? 우리도 차 있네 저기 11장. 평이 속의 비밀 얼마 안 돼? 시정이네요 와우 안녕하세요, 실례합니다 아, 안녕하세요 흐흫 진행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, 진행합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시네요 이거 뭐 사야 되어있는데? 안녕하세요 오 이것은? 아니 이것은? 나침반이라는거 아니오 희귀한 물건이래 500달러래 미쳤어 50만원이라고 어디 보자 다른 구매자들도 관심있었는데 흥정해 흥정해 이게 어디서 관광객한테 이게 방아지를 야 이걸 30만원 주고 샀어 아 보물인가봐요 나침반 소세지밥 팔이 날리는 것까지 재현했어요 어 이거 뭐야 원숭이가? 원숭이 귀엽다 마다가스카르에 나오는 그 족장 원숭이네 여우 원숭이구나 저게 중간중간에 이런거 만들어 놓은거 어허 안녕 하하하하 아 그래 어허 얘 얘 나 친구 됐어요 어 엄청 귀여워 어 나중에 데려다 키워야겠다 광금뱅이 있다고요? 어허 똑같은 셔츠 같은데 갑시다 어 배고파 나도 배고파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음 맛있겠다 오우 워글 잘하시네 오우 워글 잘하시네 갑시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어 이거 DVD 파는거 아니야? 음 불법복제 DVD를 어디로 또 몰래 잠입하냐 이걸 어디로 또 몰래 잠입하냐 이걸 이거 대낮인데 이거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이거 일로 가나 아 일로 볼까 아 창문이 부서져 있구나 아 창문이 부서져 있구나 아 창문이 부서져 있구나 호이차 조심해 호이차 호이차 위로 호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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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나왔습니다 어 안에 제복 잘 만들어 놨네 어 역시 내 스승님이야 어 역시 내 스승님이야 호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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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ig 부단한데. 아 티치는 따로 있어요? 이거는 흠 아 이거 꽂는 건가부다 도대체 김정현 기술력 쩔어 알았다. 렛츠고 릭슨 벨스 여어 동전 안 갖고 왔으면 큰일 뻔했네 아 저거 다 부서진다 저거 다 부서진다 부서져 정갈 물병 사자 소 이게 어떻게 이게 뭘까? 고통 올라가 볼까요 일단 그림 잘 그려요 여기다 그림 잘 그려봐 후이챁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, 깜짝놀놈. 확인해 봐, 솔리, 아직도 일어났어. 응, 알았다. 그 길도 안 잡아라. 당연히. 뭐 어떻게 해야 되나? 뭘 어떻게 해야 되나? 저 옆으로 가야 되나? 이렇게? 어때요? 이렇게 하면 위로 갈 수 있을까? 아, 오케이 오케이! 아하! 오후! 됐다! 어, 어어어어어어 조심해 어어, 야, 일회용 또 일회용이야 아, 이거 벤나이 괜찮습니까? 네, 괜찮습니다 어, 이, 이, 이걸 타고 가네 또 조심해서 그렇지, 어 조심해서 미어 이럴것 같아요 느낌이 이것 먼저 하나? 이거 먼저 딴 거 내야 할 것 같은데 정갈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갈 사람 그죠 정갈 물병 사자 황소 정갈 어딨지 근데? 아 여기있다 정갈 그쪽 뛰어 어 뛰어 정갈인 것 같은데 여기 오케이 정갈 정갈 물병 저기 물병 아 야야야야 야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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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뛰어 옆으로 점프 뛰라고 아 그렇지 물병 수소재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뛰어서도 죽을 것 같은데요 오우 오우 봐봐 잡을 데가 없어 여기에 저쪽에서 하자 됐어 황소는 어딨지? 우오 으이차 저군가 저 위에 황소 저 위 황소인 것 같죠 오른쪽 위에 저 있다 반대로 가야되요 반대로 가려면 좀 힘들겠는데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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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차 아하 아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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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도 참 대단하다 진짜 원숭이의 후회도 아니고 으이차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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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해 아 말이 안 돼 그럼 봄을 좀 낳아줘야지 이번엔요 아 제일 위에 커다란 종이 하나 있구나 아니 이정도 장치까지 만들어 놓고 지도가 나오면 말이 안 돼 오오오오 내려온다 자아 가자 아iga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의자가 와 이 ногilen 하이